서울 동작가치산에 땅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도시공원 부지의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20년, 지금 74시니까 54, 50살부터 샀다고. 그랬는데 15년도에 와서 시장님이 이러고저고 다 바꿔보여요. 인천 서구 연예공원 부지 땅주인들도 시의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장기 보유한 부분도 사실 억울한데 지금에 와서 행정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에 막대한 차이가 또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당장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곳은 전국적으로 36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27배에 달합니다. 서울 지역 공원부지 매입비용 16조원 가운데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은 10% 수준입니다. 재산권과 보상 등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으로 서울에서만 수백 건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밤 9시 방송되는 TBS TV 팩트온에서 전해드립니다. TBS 이강훈입니다.